여러분 안녕 내일 티키타카콘을 위한 질문 연습을 하도록 해 아 뭔가 부러졌어 다푸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쇼 다푸네 씨 네 레이와 아스카 중에 누가 좋나요? 민사토 오? 민서야 민서야 등판 보여줘 질문 받는 민서입니다 민서한테 뭐 물어보지? 다푸네 민서한테 뭐 물어봐봐 도대체 뭐 물어봐 저 요즘에 모르는 거야 왜? 혜림 안녕하세요 민서 혜림한테 질문해줘 질문? 이상한 거 물어봐봐 이상한 거? 왜? 왜 꼭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? 그냥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어 감사합니다.